안성용인 수원의 경부 2권은 매매가가 5주 정도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고요. 서울 다른 곳보다 전체적으로 넓게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KB 주간시계열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세가가 올라줘야 안전하게 매매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증감률을 먼저 보고요. 부동산원의 매매 데이터도 살펴보겠습니다. KB 부동산에서는 모든 평영, 모든 연차 아파트가 다 합쳐져서 나와서 세밀하게 보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이를 연령별, 규모별로 나눠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시장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주간 단위, 시계열을 크게 신경 써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우 특이한 시장입니다. 국외 변수로 인한 큰 하락이 14년 만에 나타났고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턴하려는 시기인데요. 이때 데이터를 잘 봐주시면 좋은 인사이트를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 지나간 후에는 잘 찾아보지 않게 되거든요. 상승장이 되면 투자하기 바쁘죠. 우선 KB 주간 시계열을 볼게요. 조사 기준일은 6월 12일입니다. 매매 가격 요약본입니다. 왼쪽 위 상승률 상위 지역을 보시면 수도권이 7곳, 제천, 세종, 논산이 상위 10개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지난주에 못 봤던 세종과 강동이 보입니다. 전세 가격 요약본입니다. 왼쪽 위 그래프를 보시면 과천의 전세 가격이 크게 상승 중인 것을 볼 수 있네요. 위에 0.00, 0.20, 이 X축 단위는 고정값이 아니고 바뀌기 때문에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제천을 제외하고 전세 상승률 상위 10곳 중 9곳이 수도권입니다. 전세 증감률 표를 보면 전국은 지난주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7입니다. 하락폭 약간 증가했는데 이 정도 등락은 무시하셔도 좋을 수준이고요. 서울 전체 지난주 마이너스 0.01에서 이번주도 마이너스 0.01입니다. 서울 강북 전체 권역은 마이너스 0.09에서 마이너스 0.09 하락률 비슷하고요. 이번주에는 서울 동북 권역인 광진과 도봉에서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반면 서북권인 마포구가 상승했고요. 도심권인 종로구가 5주째 상승인데 플러스 0.03에서 플러스 0.14로 약간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이번처럼 하락 이후 상승기로 돌입시에는 서울 가격 전체를 이끌어주는 강남권역의 가격이 중요한데요. 강남권역 그러니까 왼쪽 강남구에서부터 영등포구까지입니다. 강남권역은 3주째 전세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강남권역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 선도하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3주째 상승 플러스 0.21이고요. 서초 마이너스 0.02 약간 하락했고 송파 무려 7주째 적지 않게 상승 플러스 0.23이고요. 강동은 2주째 상승 0.10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서남권인 양천과 영등포는 상승하다가 다시 머뭇거리고 있고요. 대신 비슷한 권역에 구로구와 동작구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은 6개 광역시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인데요. 마이너스 0.011에서 마이너스 0.013으로 하락폭을 약간 키웠습니다. 수도권은 어쨌든 전체 입주 물량이 적어지고 2022년도 인허관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적고 40년째 아파트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부터 내 집 마련하시는데 찬성하는 바이고요. 전국에서 가장 위험성이 적은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부산은 마이너스 0.09에서 마이너스 0.07로 하락폭이 작아졌습니다. 부산은 올해 후반으로 갈수록 입주가 많아지는 곳이고요. 그래서 약간씩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까지 확장된 입주 물량 정도는 어렵지 않게 이겨낼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 전세가는 마이너스 0.16에서 마이너스 0.24로 다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올해 입주가 굉장히 많으니 지금 진입은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고요. 인천은 지난주와 하락 증감률이 같습니다. 인천은 2분기 물량이 굉장히 많고 4분기 물량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 입주 폭탄이 있을 때는 당연히 전세는 흔들리기 때문에 역전세 혹은 임대가 나가지 않는 상황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기, 서울을 포함한 전체 물량이 적은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인천에 비해서 큰 형님격인 경기, 서울 가격을 쫓아가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인천에 입주가 많으면 경기, 서울 인구가 유입돼서 소화를 시킵니다. 다만 역전세나 전세를 원하는 가격에 맞추지 못할 것을 대비하시면 됩니다. 왼쪽 광주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9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남구 하락이 크게 나왔는데요. 일시적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주는 앞으로 전체 입주가 많지 않은 곳이라 큰 걱정은 없는 곳입니다. 오른쪽 대전은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8로 하락을 약간 키웠습니다. 울산은 하락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에 지웰시티 1, 2단지 소화가 잘 안되고 있는 듯하고요. 오른쪽 수도권은 마이너스 0.04로 지난주와 증감률이 같습니다. 세종시는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3으로 약간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큰 걱정은 되지 않아요. 수도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기도는 마이너스 0.04로 지난주와 같은 증감률입니다. 성남은 수정구를 중심으로 여전히 강세를 보여줍니다. 1기 신도시 중 대장격인 분당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 힘을 내고 있고요. 고산지구 입주가 많은 의정부 잠시 괜찮아지는 듯 하더니 다시 하락합니다. 평택 안산 단원구에서 보합이 나왔네요. 과천은 6주째 상승 중인데 이번주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용인시 중에서는 가장 선호되는 수지구가 5주째 상승하고 있고 하남 5주 연속 화성 4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경기권에서는 한강 남부쪽이 상승해줘야 안정적으로 상승에 돌입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용인, 성남, 동탄, 과천, 하남이 힘을 내주고 있네요. 강원도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7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하락이 걱정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성향이긴 한데 강원도 투자는 수도권 인근 춘천과 원주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바닷가 도시는 아무래도 투자성이 좀 더 짙은 경향이 있어서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견입니다. 충북은 마이너스 0.01로 하락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제천이 긴 기간 동안 상승하고 있어요. 아마도 올해 제천 입주가 0이었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충북 전체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허가 물량이 많아서 투자 안정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소도시에 투자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청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너무 소도시는 아파트 단지 몇 개만 입주해도 출렁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충남 하락폭을 약간 키웠습니다. 충남 지역은 제가 초창기부터 최근까지도 여러 번 투자했던 지역입니다. 천안, 아산뿐만 아니라 당진까지도 했었죠. 입지 자체는 좋습니다. 남부로 점점 확장되는 수도권이 충남까지도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급 물량이 꽤 많습니다. 사설 홈페이지에 나오지 않는 대기 물량도 꽤 있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안정성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입지가 좋아도 과다 공급량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물론 계속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물량이 줄어들 때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죠. 전북 하락폭을 약간 키웠습니다. 전주, 익산, 군산 3대 도시가 있는데 투자하시려면 전체 물량도 보시고 각 도시 입주 물량도 체크해보세요. 전남도 하락폭이 약간 커졌는데요. 여수, 순천, 광양 생활권과 목포, 무한 생활권 두 곳이 다 물량이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는 고민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은 하락폭이 약간 줄었습니다.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포항, 구미 위주로 투자자분들이 많이 유입되는 곳입니다. 두 도시 다 많은 입주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경남은 경기도를 제외하고 도 지역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저도 관심이 많았고 실제 투자도 했던 지역이죠. 약간 하락폭이 늘었는데 수도권만큼은 아니지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입니다. 다만 서울에서는 강남권역, 경기권역에서도 남북권역에 힘을 내는 곳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작년 중반부터 전국을 하락으로 몰아넣던 큰 이유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되었는데요. 인상이 안 돼서 참 다행이긴 합니다만 아직 국내 기준금리를 내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세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대부분 받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애매하게 높기 때문이죠. KB월간 시계열에서 데이터를 하나 더 볼게요. 이건 서울, 인천, 경기의 KB아파트 월세지수입니다. KB기준 수도권은 작년 6월부터 매매 하락, 작년 7월부터 전세가 하락했는데요. 위표에서 보면 파란색이 하락입니다. 월세는 인천 1개월 하락, 경기 2달 보합 정도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모두 주황색이죠. 수치를 보면 거의 하락도 아닙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많은 분들이 월세를 선택했고, 월세지수가 수도권에서 계속 올랐습니다. KB월간 시계열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월세가격이 안 나오니까 부동산원 데이터를 볼게요. 아직 파란 것이 훨씬 많은 전세에 비해 월세는 거의 전지역이 빨간색입니다. 일단 월세가 저렇게 오르는 지역은 현재 기준 입주물량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직은 전세대출 이자가 좀 비싸서 월세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세 사기가 많았죠. 정작 사기가 있었던 것은 다세대, 연립, 다가구주택, 소형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였는데요. 아파트 전세를 구할 때도 전세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생겨서인지 월세 혹은 반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 분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아파트가 저렴할수록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전세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임차인 분들이 불안해하고 월세 혹은 반전세로 계약함에 따라 전세 수요가 아직은 약한 상태로 보입니다. 전세가 힘을 많이 쓰지 못하는 이유인데요. 그렇다고 이것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에게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가격이 오를 수 있을 만큼 수요는 풍부한데 아직 전세가 매매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 되니까요. 아직 애매하게 높은 금리가 가격 상승을 막아주고 있으니 내 집 마련할 기회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평소 잘 보지 않았던 매매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아파트 연령별 전세지수를 봤는데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하락한 신축부터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면적별 매매가 지수를 볼게요. 전국 아파트 면적별 매매가 지수입니다. 주간 데이터에요. 여러 평수가 전용면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빨간 숫자는 이전주와 비교하면 상승, 파란 숫자는 이전주와 비교하면 하락입니다. 이 중 우리가 딱 하나만 봐야 한다면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사이의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평형이 여기 속해 있죠. 그 다음이 85제곱미터, 102제곱미터 정도고요. 2에서 4인 가족의 수요가 많은 편이고 전체 아파트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59제곱미터부터 보면 좋은데 아쉽게도 40에서 60 사이에 포함되어서 어쩔 수 없이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오른쪽을 보시면 최신 주간 데이터가 전국에서 60에서 85 사이가 계속 하락하다가 최근 0.00으로 보합으로 나왔네요. 수도권은 5월 8일 하락을 끝으로 오후부터는 보합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B 데이터에서는 전체 면적을 다 합쳐서 봤습니다. 그래서 잘 안보였지만 세분화해서 보니까 주력평형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다음 지방권 5대 광역시는 아직 소식이 깜깜이고요. 그래도 전체적인 맥가 하락폭은 줄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에서는 주력평형 4주 연속 상승입니다. 서울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볼게요. 강북 지역 도심권인 종로, 중구, 용산구에서는 큰 상승은 나오지 못하고 상승 하락을 반복 중입니다. 동북권인 노원, 도봉, 강북, 성동, 광진구 등에서는 2주째 주력평형이 상승 중입니다. 서북권인 은평, 서대문, 마포인데요.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서남권인 양천, 강서, 구로, 관악, 영등포 인근은 60제곱미터에서 102제곱미터까지 2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서울의 가격을 끌고 가는 동남권입니다.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고요. 서울 다른 곳보다 전체적으로 넓게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동결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매매 수요가 상위 지역부터 살아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경기 전체 60에서 102제곱미터까지 2주 연속 매매가 상승했고요. 경부 1권인 과천, 안양, 성남, 군포, 의왕은 상승 하락을 오가고 있고 안성용인 수원의 경부 2권은 매매가가 5주 정도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양권은 부천, 안산, 시흥, 광명, 화성, 오산, 평택입니다. 6주째 상승에 돌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의 동부 1권과 이천여주시가 속해 있는 동부 2권은 아직 애매한 상태입니다. 김포, 고향 파주시에 경의권과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인 경원권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경기 전체에서 경의권, 경원권, 그리고 동부권역을 제외한다고 보면 평균 수치가 아마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는 약 5주째 주력평형이 상승 중입니다. 수도권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을 이끄는 지역, 선호 지역에서 매매가격 상승이 먼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공급 물량은 이미 적은 수치이고 금리는 한두 번 더 오를 수는 있지만 1, 2년 후에는 지금보다 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시기에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주가 많은 대구에서 주력평형이 매가 상승이 나왔고 85에서 102제곱미터도 상승이 4주짜나 나왔습니다. 이 표는 매매가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런데 전세에서는 주력평형이 마이너스입니다. 월세도 마이너스인데 말이죠. 이는 매매 수요만 보고 매입하시는 분들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동산을 마치 주식이나 코인 투자처럼 생각하면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든 적든 현재 분위기 하나만으로 매입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살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하고 단기간에 팔면 중가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 2년 보유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 매매 분위기만 먼저 보고 사지 마시고 2년 후에 가격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고 매입하시면 현저하게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평소 보던 전세에 월세 매매까지 복합적으로 살펴보느라 좀 길어졌습니다. 매주 달라지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알고 싶으시고 경매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으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오세요. 아파트 경매로 내 집 마련부터 소액 투자까지 경매 정규 2기가 곧 개강합니다. 2기는 두 자리 남았네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샘이었습니다.